10편 149,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입으로만 찬양하기에 너무 우리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 여인들을 다 기쁨으로 춤추게 만들어라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날이 다 오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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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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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 예수님 사랑 사랑해 예수님 오늘 같이 좋은 날 오늘 같이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올려줘 예수님께 올려줘서 한두 뒤로 넌 대하네 주님께 올려줘 주님께 올려줘 오늘 같이 좋은 날 오늘 같이 기쁜 날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올려줘 우리 모든 사람으로 황보기에는 형제라매들 주님께 올려줘 우리의 하늘 피에 올려בׄ 주님께 올려주셨 우리 하늘을 port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